자 유닛 5입니다 주어 뒤 수식어구의 여러가지 형태 되겠습니다 주어 뒤에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오네요 이렇게 수식어구가 뒤에 오는거네 그래서 얘는 뒤에 와서 이렇게 주어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겁니다 왜 뒤에 오느냐 이 수식어구는 길어요 길다 길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긴 애들은 구 구는 절이겠죠 아 잠깐만요 주어를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거죠 형용사 구 또는 절이겠죠 그런 애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긴 놈이 후치 수식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는거에요 그래서 이 수식어구는 뭐뭐하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뭐뭐하는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뭐뭐하는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베이직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것은 아주 흔한 구조입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릅니다 수식어구 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갑니다 여러개 여러개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에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죠 종류가 많아요 명사 뒤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구는 이런 애들이다 이런 애들이다 라는거죠 전명구 준동사 관계사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 동격어구 등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이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일치도 주의하시고 그죠 주어랑 동사가 떨어지니까 수일치도 역시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자 이게 수식어구는 어떤거냐 전명구 전명구 전치사로 시작되는거죠 준동사 투 ingpp 이 ing하고 pp가 있는데 이 ing는 분사입니다 동명사는 못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절 올 수 있고 관계사절들 형용사 전명구 이런 구조도 올 수 있습니다 동격 동격어구는 여러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런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3번 3번과 5번이 절이죠 절 요놈들이 이제 요놈들이 절입니다 절 나머지 9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9 자 한번 볼까요 자 proponent 라고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주어네요 of government economic policy argue the policies 아이고 여기까지 주어네 argue가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that이 생겼던거죠 that the policy 주어구요 has played 동사죠 a central role 이게 뭐냐 목적어네요 in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 when 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대절 안에 여기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는거에요 when 접속사 evidence to support this is thin 이 부분이에요 가르쳐주겠습니다 요기 자 옹호자들은 death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옹호자들은 옹호자들이 death이라고 주장한다 자 death절은 어떻게 되냐 증거가 뭐뭐할 때 the policy 정책은 뭐뭐뭐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장구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자 proponent 옹호하는 사람 자 government죠 정부죠 economy 경제적인 policy 정책 정부의 경제정책의 옹호자들은 argue argue 아이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 death이라고 주장을 하다 뭐라고 주장하냐 정책 policy 정책 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play 하는거죠 뭐라는 거야 central 중요한 건의 중요한 role 역할을 한다 이는 에서겠지 어디에서 할까 나라의 나라의 경제적인 성공 나라의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 정책이 when 뭐 할 때 그럴까 뭐 할 때 증거 증거라는 것이 어떻게 thin 빈약한 이게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빈약할 때 to support this to 하는 증거 to 부정사하는 증거 support 지지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가 빈약할 때 정책이라는 것이 뭐뭐뭐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명구 전명구 전명구가 지금 수식해지고 있습니다 전명구 오브절 오브이야가 좋습니다 자 내려갔어요 42 가겠습니다 42 갑니다 영어 peopl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ypically achieve fluency more 여기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achieve 가 동사네요 fluency 가 목적어네요 more easily than 뭐가 나오니까 비교급이 나오니까 than이 나왔습니다 than older learners 끊어주시고요 but they're 해석하지 않고 아가 동사고 many successful adult learners 이게 주어네요 가르칩니다 learning language through conscious effort 가르칩니다 자 여기 주어절 주어가 있는 부분 young people 한번 더 가르칩니다 이렇게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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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훅이 수식해주네요 ing 분사죠 얘도 지금 running ing ing 훅이 수식해지고 있습니다 이 runner를 젊은 사람들은 획득한다 달성한다 유창성을 더 쉽게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어린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이 ing 배우는 또는 배우는 중인 외국의 랭귀지 외국어죠 외국어를 배우는 더 어린 사람들이 typically 대개 전형적으로 achieve 성취 하는 거죠 달성 하는 겁니다 성취 달성 합니다 플루언시 명사입니다 유창성 c y 가 들어가면 명사고요 플루언트가 형용사죠 유창성을 대개 획득한다 더 어떻게 easily 더 easily가 요렇게 어치브를 시켜주네 더 쉽게 획득한다 더 나이 가든 학습자보다 러너가 학습자로 보면 되겠네 그런데 그런데 있어 많은 성공적인 성인 학습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습자냐면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 through 통해 뭐를 통해 conscious 의식적인 effort 노력이죠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43번 보겠습니다 트루거드 바이 로우 블러드 파티슘 레블 셀즈 이게 주어네 셀즈 주어고요 콜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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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치고요 브레이크다운 동사고요 원 목적어네요 투 목적 릴리즈 원래 동사 했죠 칼르시움 목적어네 투 릴라우드 포텐셜리 코우징 본 메스 리덕션 요거 ing 분사 되겠습니다 분사 그리고 포텐셜리가 코우징을 수직해주는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드 pp죠 문장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포가 분해한다 뼈를 이 얘기입니다 세포는 분해한다 뼈를 방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세포는 분해한다 뼈를 방출하기 위해서 칼슘을 왜냐하면 뼈가 칼슘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뼈를 분해해서 칼슘을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거드 pp 되겠습니다 촉발된 거죠 촉발되다 의해서 낮은 그 블러드 칼슘 레블 p 속에 있는 칼슘 수치 p 속에 칼슘 수치가 너무 낮아졌어 칼슘이 피에 칼슘이 부족해 그러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브레이크다운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뼈를 왜냐하면 release 방출하는 겁니다 칼슘을 뭐로 p 속으로 왜냐하면 p에 있는 칼슘 수치가 낮으니까 피 안으로 칼슘을 보내려고 뼈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cold pp죠 이렇게 라고 불리는 거죠 파골세포라고 불리는 이런 단어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능이나 모욕에서 보게 되면 별표 딱 치고 아스트랙트 딱 쳐주고 뜻 알려줍니다 이거라고 불리는 세포가 그리고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 나는 잠재적으로는 하게 한다 뼈의 매스 뼈의 질량 뼈의 질량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량의 reduction 감소를 유발시키는 거죠 여기 IG가 있는데 이 ING는 그리하여 뭐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뼈의 질량을 감소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Organizations Built on Knowledge 자 이게 Organizations 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Built PP 가 되겠네요 Build on Knowledge And 어 누구누구누구 Communities Communities Of Users Open Find 여기까지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Find 동사네요 That Good ideas Good ideas Come from Comproming 동사로 이걸 봐야죠 Membership Base 가르칩니다 Who Will always provide rapid feedback Who Will also provide Rapid feedback On Whether New services Will work 가르쳐야 되는데 On 한 번 더 가르칩니다 Whether A new service 네모 Will Work 동사 O는 뭐뭇에 대한 이 정도입니다 전치사 O는 전치사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웨더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여기 한 번 더 쳐야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Organizations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직 같은 건데 조직이나 뭐 기관을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렇죠 Built 만들어진 뭐 위에서 뭐 위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knowledgeable 아는 것이 많은 거야 아는 것이 많아 그리고 뭐뭐인 Communities of users 되겠습니다 유저 사용자 커뮤니티 공동체죠 그러면은 요거 커뮤니티드가 맞겠네 헌신적인으로 봐야 되겠네 아는 것도 많고 헌신적인 사용자들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조직은 that 이라는 것을 find find that 하면 알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게 된다 자 이 that 접속사죠 that 이라는 것을 안다 뭐라는 거냐 good idea 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idea 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idea 라는 것은 com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membership base 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 membership base 아 이거 membership base 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membership 회원 회원들의 base 토대 회원들의 토대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회원들은 또한 provide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뭘 제공하는 사람들이냐면 빠른 러프이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줍니다 뭐에 대한 피드백이죠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 새로운 서비스라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라는 것이 work 자동사입니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주는 회원으로부터 좋은 idea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4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nything 이게 주어네요 걸어칩니다 됐 관계대명사네 이거 contribute 동사죠 대시 주어고 동사고 to stress during meal time 걸어칩니다 anything can interfere with 동사가 여기까지입니다 the digestion of food 이게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45번 어떤 것도 간섭할 수가 있다 음식의 소화에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이든 간섭할 수가 있다 자 자 인터페어이드 뭐뭇을 방해하다 네 뭐뭇에 간섭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digestion 소화 음식의 소화 그것은 뭐냐 그것은 death 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 뭐 하는 동안 meal time 식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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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contribute to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뭇에 원인이 되다 원래는 기여하다는 뜻인데 식사시간 동안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은 소화 음식 소화에 방해를 음식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절 관계사절이 후치수식하는 구조 되겠습니다 다음 보입니다 46번 왠절이 접속사네 끌어줘야겠네 we read advertisement 목적어네 we usually take it for granted 이거는 수거로 보십시오 take it for granted 덩어리입니다 take it for granted 원래 이렇게 가짜 목적이고요 that 절이 진짜 목적입니다 문장 구조를 따지면 중요하진 않으니까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grant 당연한 것을 여긴다 뭐 그런 얘기 얘기입니다 any companies which 가르칩니다 which 아 이렇게 요거로가 아니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 which they 아 컴패니가 아니자 컴패니가 아니자 컴패니가 which they make to rival companies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이 2는 부정사가 아니고 그죠 rival companies 괄호 치고요 대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make 동사 자 any comparison 이게 대절의 주어입니다 아 그리고 아가 동사죠 fair and square 가 부어입니다 자 봅시다 뭐뭐 할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우리는 대개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유절리 대개 다시 우리가 advertising 광고를 볼 때 광고를 읽을 때 우리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광고를 읽을 때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자 take it for granted that that 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뭘 당연하게 여기는 거냐 any 어떤 라도 어떤 비교든지 간에 어떤 비교든지 어떤 비교든지 어떤 비교든지 not necessarily 이거는 부분 부정 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fair and square 되겠습니다 정정당당당한 거죠 정정당당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교라는 것이 항상 정정당당한 건 아니야 어떤 비교든지 어떤 비교든지 어떤 비교든지 어떤 비교든지 그건 뭐냐면 they make 그들이 하는 비교 누구랑 rival 경쟁하는 경쟁 회사에 되겠습니다 경쟁 회사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make 명사 이 구조인데 make 명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make 컴퍼레이션 입니다 make 컴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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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는 make 컴퍼레이션 쓰니까 컴퍼레이션 컴퍼레이션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countries 자 얘가 주어네요 where sleep time 주어고요 where는 관계부사로 봐야 되겠네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dramatically는 declined 를 수시켜주네 over the past centuries 가르치고요 countries are also who's are also who's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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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는 거야 the greatest increase 목적어 in race of physical disease and mental disorder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라가 있어요 나라들은 나라들이 있어 where 라고 하는 나라들은 도우즈라고 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where 라고 하는 나라들은 도우즈라고 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벌써는 R을 수시켜주네 문장구조 그겁니다 자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슬립타임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이 decline 감소하는 거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극적으로니까 아주 많이 이런 얘기겠죠 가장 most 가장 극적으로 감소한 나라들 over 걸쳐서 past centuries 지난 세기 동안에 걸쳐서 century 그러니까 100년으로 보면 되겠어요 지난 100년간 수면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한 나라들은 도우즈라고 하는 나라들이다 어떤 나라들이다 suffering 겪는 거죠 뭘 겪는 거냐면 가장 커다란 increase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가를 겪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뭐에 있어서의 비율에 있어서 rate 무슨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증가냐 physical 신체적인 거야 그리고 질병 disease 신체 질병 과 mental 정신적 장애 비율이 비율이 엄청 증가한 걸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48 자 인 나왔네요 자 여기 인이 잠깐만요 전치사죠 전치사가 쭉 나오고요 컴마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명구입니다 이렇게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published 나왔네 published pp 이렇게 수직해주고 있네 여기까지 끊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명구인데 여기까지 영역이네 지금 여기까지 컴마로 봐야겠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컴마로 봐야겠어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컴마 여기까지 전명구 갑니다 주어가 이제 나오는 거네요 지금은 트프로이드 이 사람 suggested 됐다 됐 접속사네요 드림스 오크 자 when 끊어주시고요 feelings and ideas 주어져 가르칩니다 unacceptable to the individual to to disturb sleep 잠깐만 when feelings and ideas unacceptable to the individual 여기까지 가르쳐야겠네 아하 그럼 동사자리 여기 동사 여기 동사자리 동사자리 입니다 그래서 이거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feelings and ideas 가 있어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여기 복수동사가 온 겁니다 복수 그래서 요거를 친 겁니다 지금 이게 주어니까 자 한번 더 체크합니다 여기서 그 여기서부터까지 대절입니다 대절 음 대절 안에 when 접속사가 들어간 겁니다 어쨌건 지금먼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제시했다 that 이라고 제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먼트 프로이드가 that 이라고 제시했다 자 뭐라고 제시냐면은 꿈이 발생한다 뭐 할 때 꿈은 이거 이거 할 때 생긴다 다시 꿈은 뭐뭐뭐 할 때 오크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출간됐어 1900년에 출간된 꿈의 해석 해석 인 에서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tha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사 제시했어 꿈 꿈 꿈 발생한다 꿈꾼다는 얘기야 꿈꾼다 뭐 할 때 음 감정과 생각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unacceptable 받아 드릴 수 없는 거야 acceptable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쵸 to the individual 개인이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 이 threatened 위협을 하는 거야 그쵸 위협합니다 위협할 때 to disturb 슬립 되겠습니다 distrubble 방해하는 거야 위협에서 수면을 방해할 때 잠자는 것을 방해할 때 그럴 때 꿈이 꿈을 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이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49 봅시다 49 49 자 the ability 주어죠 to 부정사가 수직해지고 있네요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out losing enthusiasm 가르치고요 will bring 이 동사입니다 you 간접 목적어 success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다 준다 너에게 성공을 미루니까 가져다 줄 것이다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from a to b 그러면 여기 another failure 이런 말이겠지 자 가는 거야 한 번에 실패해서 또 다른 실패로 가는데 실패를 계속해 뭐가 없어 잃지 않고 인디지에즘 열정은 잃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실패해도 열정은 안 잃고 안 잃는 거야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거야 다음 50번 가겠습니다 틀 틀 틀 닛 틀 틀 ت Olympic 그레이더 인 하이테크 매화 아 여기까지 가려줘야겠네 as 동사죠 authority가 목적어네요 to what is conveyed when 인텍트 사비보고 when 여기 끊어주십시오 인터넷 인터넷 is a global conveyor 보호자 어 of 너무 기네 보호가 되게 길어요 a global conveyor of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 까지가 보호입니다 이렇게 보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왠지 더해준다 권위를 요거에 전해지는 것에 권위를 더해준다 뭐할 때 이러이러 할 때 when 이라고 할 때 when 이하일 때 when 이하일 때 사실은 왠지 권위를 더해준다 전달되는 것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구정 그거예요 더 팩트 됐입니다 됐 이게 접속사입니다 됐은 접속사입니다 뒤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정보라는 것이 conveyor가 전달하는 거니까 is conveyed 전달되는 거야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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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입니다 방법의 전치사죠 하이테크 매너 매너는 방식 되겠습니다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방식 으로 전달이 될 때 somehow 왠지 왠지 정보가 그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왠지 추가 한다 권위라는 것을 추가한다 어디에 어디에 추가해줄까 what is conveyed 전달되는 것에 권위를 추가해준다 뭐 할 때 실제로 실제로 뭐 할 때 실제로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괄호라고 하는 것이다 글로벌 세계적인 conveyor 전달 자 전달해주는 놈이죠 전달자입니다 어떤 전달자냐면 unfilter 걸러지지 않았어 걸러지지 않고 편집도 안 됐어 편집이 또 안 됐고 untreated 처리도 안 됐어 처리되지 않은 거야 자 여과도 되지 않았어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아주 양질할 자료도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전달되면 왠지 좀 권위가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오픈 더 오픈 뭐 뭐 뭐 뭐 뭐 트루스 abou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에 대한 사실 종종 무슨 사실 잘못 오해되는 사실 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2 802 68